앨베도, 우리 또 왔어! 엥? 여기 없나? 조사하러 나간 걸까? 아니면 또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러 간 걸까? 아, 여러분은... 어락, 설탕이잖아!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마침 연구가 끝났거든요. 오늘은 5시간 26분 정도 여유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전에 부탁드렸던 의류에 대해 여쭤보러 온 거예요. 시간 개념 한 번 확실하네. 너 인간 자명종이야? 아, 아니요. 과찬이 돼요. 뭐 이런 일로... 칭찬 아니거든. 저, 저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전에 알베도님의 비밀을 조사해달라는 부탁드렸는데, 잘 돼가고 있나요? 하... 내 감이 맞다면 그건 벌써 일주일 전의 일 같은데... 네? 일주일 전이라고요? 어? 분명... 아! 아잉... 실험에 몰두하느라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어... 뭐야? 시간 개념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 그, 그러니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거 맞죠? 아, 다행이에요. 그럼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 보기만 하면 괜찮잖아. 만지지만 않으면... 잠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이건... 엄청 무시무시한 검이니까 만지면 안 돼. 어... 이건... 하... 이, 이건... 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후후, 맘껏 감상하라고. 왠지 나도 이상한 성취감이 드는걸? 아,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신기한 무기는 처음 봐요. 아, 검의 내부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힘이... 희미하게 느껴져요. 하... 하...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하... 하... 그런 것까지 느껴진단 말이야? 제가 연금소를 공부한 덕분일 거예요. 장담할 순 없지만 확실히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아휴, 어휴... 어휴, 원래... 이런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믿어주세요. 저 평소엔... 이런 애매모어한 말은... 절대 안 해요. 알았어, 알았어 실례지만, 여행자님, 이 검을 사용해서 싸워줄 수 있나요? 더 연구해보고 싶지만 저는 이걸 사용할 수 없으니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주변에서 적당한 곳을 찾아보자 정말 대단해요 이런 무기는 생전 처음 봤어요 당신도 정말 대단하세요 전투 자세나 검을 휘두르는 기세도 정말 완벽했어요 이 검은 정말 특별하군요 자세히 연구할 생각은 없었는데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네요 검이 특별해서라기보단 연구 안 하고 못 빼기는 네 성격 때문 아닐까? 위험하지만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한 송검 확실해요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맡기다니 알베도님은 당신을 진짜 진짜 신임하고 계시나 봐요 이게 다 뛰어난 능력 덕분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께 맡기기 전에 저 검은 별다른 힘이 없었는데 알베도님은 그 잡동사니 속에서 어떻게 저 검이 특별하단 걸 아신 걸까요? 갑자기 뭔가 번뜩이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내 머릿속에 갑자기 허니캐룩 그릴이 떠오른 것처럼 말이야 하하 하하 아 그러고 보니 오늘 뭐 먹은 게 없네요 실험이 끝나자마자 여러분을 만나러 왔는데 도중에 눈에 파묻힌 모험가를 구한다고 시간을 꽤 많이 허비했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그 그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속마음을 말해봐 그럼 내가 먼저 말할게! 배고파! 밥 먹을래? 배...고파요... 밥...밥... 역시 창피해요... 으이, 창피하긴! 배고픈 걸 인정했으니 밥이 더 꿀맛일 거야! 어, 그런가요? 당근이지! 그러니까 기운내고 먹을 거나 찾으러 가자!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이곳에서 맛있는 허니 캐럿끼리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팔라도 씨! 왜, 왜 아직 안 가셨어요? 몬드의 그 경솔한 모험가잖아! 사이러스 씨를 따라 설산에 탐험하러 왔구나 추워죽겠어? 제가 눈구덩이에서 구해드린 뒤부터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 나도 돌아가고 싶었다고, 근데 길을 잃었어 미안 추워죽겠네, 꼼짝도 못하겠어 발라드 씨, 설산을 너무 쉽게 보셨군요 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 그냥 두고 갈 순 없잖아 그렇긴 하네요, 미안해요 여행사님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지금 남 걱정할 때야 또 우인단이다 우리가 왜 왔는지 알고 있겠지? 검을 내놔,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검을 넘기면 안 돼요 바로 그 기세야, 놈들을 때려 눕히자고 발라드 씨,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이쪽이에요 순진하군,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 검은 존귀하신 집행관 신유라님께 바칠 예물이라고 나랑 같이 있어진 거야? 상 CA1의 민gan 신유면은 어떤 걸 가르치는 favorite food Got a hand in a floreal gene 이준 Gothic 명이 Dania 채취해질 수 inté계 infrastructure before 소리가 들려서 와봤는데, 너희들이었구나. 무슨 일이야? 누구랑 싸웠어? 아, 알베더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설탕? 넌 자료 정리하고 있었잖아. 어째서 여기 있는 거지? 게다가 추운 설원에서 이렇게 위험한 적과 싸우다니… 왜 나까지 미안해지는 거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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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죄송해요. 지나가다가 그만… 휴, 보아하니 또 흥미로운 물건을 찾았나 보군. 전부 말해버린 거야? 검의 속성과 출처만 말하고 절대 못 만지겠어. 그 정도 센스는 있다고. 됐어. 어차피 곧 탈론할 일이었어. 설탕은 지식과 비밀을 탐구하려는 정신이 강해. 연금술 연구에 적합한 인재지. 아, 다시는 패 끼치지 않을게요. 제가 새로 개발한 씨앗이 4배 큰 달콤달콤 꽃을 걸고 뺑세해요. 그런 뜻이 아니야. 너희가 다칠까 봐 걱정이지. 다음부턴 조심해. 아, 근데 저기 쭈그리고 있는 모험가는 뭐지? 방금 전 전투에서 제가 팔라도 씨를 보호했어요. 다치진 않았을 거예요. 추, 추워 죽겠다고… 조금 전 전투 때문에 감기라도 걸렸나? 아, 그건 생각 못 했어요. 제가 부주의했어요. 죄송해요. 알베두님, 제가 상태를 보고 올게요. 그래. 헤헤, 고지식한 줄만 알았는데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 그건 뭔데. 설탕 녀석, 조금만 방심하면 이상한 곳으로 가버리니… 그건 그래. 화 안 났으니까 걱정 마. 어? 검에서 뭔가 반짝이고 있어! 뭐? 또 변했구나. 검의 힘이 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어떻게 된 거지? 이 일대의 우인단 병사들 중에 여태껏 본 적 없는 난폭한 놈들이 있더라. 접해본 적이 없는 힘이라… 그래서 검도 훌쩍 성장했군. 저, 추워 죽겠어?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어? 어, 어, 불? 불이 grandfather, 몸 좀 녹일게! 어? 잠깐… 위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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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무... 다시 살아났어... 으아! 이, 이게 뭐야? 전환 전투 준비! 지루신 슛! 다크통 옆에... 산재! 피어져... 타트! 천방! 생겨라! 화력! 잠깐! 천재! 신심으로 스터를 빼앗아! 와, 슬퍼요더. 우상의 바람. 자, 지금이 바로 탄생의 순간! 간증거리! 양쪽까지 이어 merchants!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 왕 Pier 1 Hoe 소리도 valuable 세게 플레 인상 엉덩이 1, 2, 3, 2, 3 드래곤의 힘과 생명력으로 말라 죽은 식물을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 하, 그냥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몬스터였다니 하마터면 먹힐 뻔했어 근데 왜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아마 거미 땅에 떨어진 충격으로 힘이 유출돼서 그럴 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쫓아내지 말아줘! 진짜 그냥 얌전히 있을게! 아, 팔라드 씨, 그렇게 버섯처럼 쭈그려 있지 마세요 휴, 얼음나무가 이런 곳에서 말라 죽다니 오염된 힘은 흡수할 수 없는 건가? 여행자는 오염된 걸 정화할 수 있지 정화된 순수한 원소의 힘이 나무를 부활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었어 순수한 생명의 힘이 나무를 거듭 부활시킬 거야 아무래도 앞으로 전투가 계속될 것 같아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렇게 보기 드문 상황도 예상치 못한 수확이라고 봐야겠지? 설탕! 아, 네! 그 모험가를 무사히 여행지로 돌려보내줘 알겠습니다 여기는 미안하지만 역시 네가 맡아줘야겠어, 여행자 하아, 예상밖에 골치 아픈 일이지만 해결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니 역시 우린 점점 강해지고 있다니까 아니요, 여름에 오염된 것이다 아, 예상밖에 못한다니 자, 왜 이리와ahlen